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최위라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을 주는 인생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로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정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요한 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태양을 만들어진 인간들은 사단에 속아서 죄와 저주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고장난 인간이 된 것이죠. 고장난 시계가 항상 틀린 시간을 가리키듯이 고장난 인간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저주 속에 빠져서 6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나와 물질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점술, 무속, 우상에 빠진 이 12가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엔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들이 고쳐보겠다고 나온 것이 우상이고 종교고 철학인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해보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한테 손을 내주고 줄을 던져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한번 빠져나와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죠. 우리가 상이 없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상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왕으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에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또 은혜받는 바로 복음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었는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된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며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자세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바로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벌써 3천명이나 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자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평생을 율법이 단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사실을 언약을 깨닫고 난 이들은요 충격을 받고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시간을 같이 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말씀과 미션을 잡은 바로 그들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는 언약을 굳게 붙잡은 바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138 언약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증인들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받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로부터 이제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가 달랐던 것이죠.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복음을 아는 목사님과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는 교회를 만나서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오늘 새벽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느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자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가장 처음부터 계속 다루는 것이 뭐냐면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며 골프며 농구며 어떤 운동을 해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기본 자세 기본 자세가 정확하게 갖춰지고 잘 갖춰주었을 만큼 거기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유도를 좀 했는데요. 유도를 할 때 가장 먼저 1개월 원래는 3개월 동안 배워야 되는 것인데 낙법입니다. 낙법. 낙법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땅바닥 치고 옆으로 치고 굴면서 치고 아프죠. 처음에는 힘들죠. 하고 하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다 그만둬요. 그래서 유도 도장에서는 낙법을 좀 가르치다 기술도 가르치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본 자세가 올바르게 깔려 있어야 그 위에서 올바른 기술들과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본 자세가 매일 매일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달랐답니다. 이들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충격을 받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올바른 자세, 옹과 마음을 다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냐? 운동하는 사람도 아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도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얼마나 했는가? 또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가짐이 어떤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말씀에 자세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세의 태세를 다 갖추고 있으면요. 사단도 압니다. 사단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보면서 아 저 사람 한 번 밀면 무너질 자세를 가지고 있네? 이 조그만 문제만 던져주면 금방 무너질 자세네. 저 사람은 그거를 알고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걱정, 근심을 자꾸 던져주는 것이죠. 왜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바로 인생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영적 자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자, 말씀 받은 이들은요. 포럼 내용이 달랐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자,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그냥 빵을 먹었다. 그냥 식사를 같이 했다 정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성찬식,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복음의 깊이, 이런 부분들을요. 서로 교제하고 포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무슨 내용이 나오십니까? 어떤 내용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나에게 가장 편한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이 주고 갑니까? 우리가 딱 갖춰진 세팅에서는요. 할 말, 안 할 말 다 가지잖아요. 하지만 편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나서 툭툭 말을 하거든요.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게 많이 상처를 줄 때가 맞는 거예요. 서로 결혼한 사이끼리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편하게 말하니까 너무나도. 이들은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서로 규정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나누고 포럼한 것입니다. 포럼한 것입니다. 저도 종종 집에 가면 하루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밤늦게 들어가도 잠깐 시간 날 때 저희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현장에 나갔는데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 성취됐다. 이 다민족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쫙 포럼을 나누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재밌고 신나는 부분인지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감사와 감격을 서로 포럼하고 나눌 때 우리 서로들의 영적 상태가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보면서 영적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가차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말씀 받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포럼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도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가 아니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을 받고 현실을 보니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 어려웁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길은 정말 오로지 말씀과 언약 부처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여러분들 현장을 보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반드시 이 답이 깨달아지 않는다. 기도밖에 없다. 히스기야 왕은 뒤늦게 깨달았죠. 히스기야 왕은요. 처음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을 성전을 다 갖다 바치면서 뇌물로 주면서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죠. 옆에 있는 애국한테 가서 강대국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 모든 육신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다 안 됐을 때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는 망군의 여와를 섬기는 그 하나님 자녀고 그들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오로지 기도로 힘썼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들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단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이만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파수꾼은요. 적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들이 졸고 있으면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언제 스파이들이 들어오고 군인들이 침범을 합니까? 이 파수꾼들이 졸고 있을 때, 딴짓하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현장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삼중직의 대사라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삼중직의 내용은 알죠. 내용,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어떤 응답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되고 다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삼중직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문과 권세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영적 자세를 갖춰라. 영적 자세를 다 갖추고 현장에 말씀을 받고요. 포럼을 하고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자세를 갖추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세가 갖춰주니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것은요. 꼭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입니까? 말로만 증인이 된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 45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떠거렸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사와 표적을 자꾸 나타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본문서를 보면요. 치유의 역사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삼천민한 제자들이 모여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현장에도 많은 응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에 탄력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란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자꾸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듯이 치유와 복음 전파는 항상 같이 같습니다. 치유와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치유받을 대상자들을 놓고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트, 복음, 랩렌트 이런 복음 전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발맞춰 있는데 항상 치유가 필요한 이들, 그렇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있는 이런 빈 곳의 현장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영적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엘리트로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중요한 랩렌트는 그 언약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현장. 저도 다민주의 현장에 매일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 아픈 현장들을 많이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있죠. 어머니는 외국인이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장애, 문화적인 장애, 모든 힘든 상황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가정을 만났는데 여기서 아들은 지적장애, 아버지는 알코올등록, 어머니는 다문화, 아이들은 상처대로 있고요. 범죄에 엮여야 되고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줍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저와 팀들이 되어줘서 계속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 치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영접하고, 아버지가 영접하고, 어머니가 말씀으로 조금조금씩 치유되고 있고 치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제는 정말로 전도와 성교에 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이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이들은 또? 이들은요. 교회와 사역에 올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올인이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로 다 나눠줬다 그랬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3천명이 뭐였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아 그렇다. 그렇다면 재산과 소유를 파서 이 사람들 도와주자. 지금 우리 교회에 1인 1, 1구자 미리 드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죠. 초대교회는요. 1인 1, 9자가 아니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예 몽땅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교회가 필요한 마음대로 현장에 필요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은 거죠. 예원교회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민 정말로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사역의 앞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퍼스트 무버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번, 3번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 드리는 영적 자세를 갖추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증인들로 되니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정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우리의 삶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지만 나의 삶은 세상 속에 가 있다면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합니다.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 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생을 걸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삶으로. 집에서 떡을 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그 은혜와 응답이 이제는 집으로 현장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집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갈 때 불신자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갈 때 우리는 뭐라고요? 현장 성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보면 집에서 떡을 떼다고 할 때 기쁨과 순정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순정과 마음으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엄마 음식이 최고라 해도 항상 기쁨과 순정과 마음으로 먹지는 않죠. 여기서 떡을 떼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 포럼과 그 교제 속에서 기쁨과 순정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음식을 먹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백성의 친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찬성받고 어딜 가나 증인의 삶으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는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영적 자세를 먼저 갖추셔야 됩니다. 영적 자세를 갖춘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른 롤모델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롤모델 오늘 나온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리스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롤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자세와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